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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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왜 그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다 그리고 세븐틴에 공연을 한다고 일단 인천에서 공연했고요 어제 엊그제 상암에서 공연을 했고요 아까 우리 DH씨 말한 것처럼 곧 일본에서 정말 큰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베스트 앨범 말고도 또 앨범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총 앨범이 두 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팔로워 어긴 콘서트가 끝이 나면 아마 새로운 콘서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캐럴랜드도 있고요 또 가을에는 새로운 투어를 통해 전세계 캐럿분들을 찾아 뵐 거예요 특히 새 투어에서는 미국에서 계신 캐럿분들도 만나러 갈 계획입니다 네 미국 공연은 2022년 Be The Sun 투어 이후 2년만이라 저희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빨리 저희 캐럿들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세븐틴의 지위에 맞춰 mauoo 무지간배 Q. 세븐틴의 지위에 맞춘 불타깍 캡슆 Q. 세븐틴의 지위에 맞춤 앨범 Q. 세븐틴의 지위에 맞춘 Q. 세븐틴의 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